네, 제가 세로로, 핸드폰을 세로로 잘 못 켜가지고 다시 가로로 한 번 켜봤습니다 안 보여요? 보이죠? 아, 아까는 어? 방송계죠? 아까는 저기 뭐야, 저기 그 제가 화면을 세로로 켜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다 시켰어요, 제가 이제 제가 직접 켰거든요 뉴 조지나 유기현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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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 불 독튀? 불 독튀? 불 독튀... 제가 왜 이렇게 구석에서 켰냐면 저는 일어났다가 밥을 먹고 오려고 하다가 게임을 하나 했는데 시간이 보니까 비가 와가지고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출발해야 될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저기 뭐야 군고구마를 돌린 다음에 먹었습니다 군고구마, 그 미니 군고구마 있잖아요 그걸 촥 2분 30초으로 다 돌린 다음에 먹었습니다 빗소리 들리죠? 지금 창문, 여기 옆에 창문이 있어서 아, 비 약간 시원하게 내리더만 지금 또 약간 약간 멈췄네요 호스트님 소감 한마디? 아... 캬... 일단은 이렇게 몸베베를 맨날 만나게 해준 우리 네이버 나온 관계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이버 나온... 사실 진짜 나온 분들한테 제일 감사한 것 같아 우리 가보자고 또 해주셨고 오늘도... 아, 오늘이래 이제 또 이렇게 호스트 해주셔가지고 심의하이들 뭐 해주셨지? 아! 그거 보여줘야겠다 진짜 야, 빠져봐 야, 돌아봐 돌아봐 뭐지? 영롱하죠? 멋있어요 딱 봤자마자 바로 바로 저기 뭐야 가방에 다 놨습니다 미드나잇 아이돌 미드나잇 아이돌 기현 나인오프스익스 키링 살 수 있는 거냐고 아, 못 살 거예요 이거 아마? 못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창균이가 무슨 색이었지? 사실 기억나는 거 같은데 사실 기억나는 거 같은데 아무 말해줘요 창균이한테 올려달라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미드나잇 아이돌이 나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밍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기현 이거 지워서 네이버 나오기 뭐라고 써 있는 거지? 네이버 나오기 위에 뭐라고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네 저거 그 영상 보셨어요? 좀 아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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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좀 아까 봤나? 저기 올라간 거? 저기 그... 저기 뭐야 저거 우리 심의 아이돌 네이버 나오에 아까 영상 하나 나간 거 어우 우리 심의 아이돌 우리 심의 아이돌 나오기 어떻게 그냥 10분으로 아 X7 000 깜짝 authories 알 Dhaka obra Gott 아, 이거 끊기는 게 많다는 거네. 이거 끊기는 게 많다는 거네. 여기 왜 이래? 다시 됐어? 됐나요? 다시 켤까요? 지하... 지하 본 거 아니고 여기 지상이에요, 지상 됐어요, 됐어요? 잘 보여요? 오케이 오케이 지하 본 거 아니고 지상입니다, 지상 지상 2층이에요 지상 2층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계속해요, 계속해요 화질? 심화 아이돌 네 하라가 진짜 고양이 같아가지고 말도 안 듣고 불러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막 데리고 놀다가 걔가 그 햄스터 인형이랑 저기 창균이 거 인형이 완전 집착을 하더라고요 그거 숨겨놓는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거 키링 받으려면 데뷔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데뷔하셔가지고 심화 아이돌 한번 나와주세요 생일 축하드려요 네, 커피예요 화질 화질 1080으로 해놨는데 화질 1080으로 해놨는데 거기 나오는 노래 이름 뭐냐고요? 맞지? 커플도요? 커플도 핸... 뭐라고 읽는 거죠? What a dream of is an art of balance 핸 리... 악리라고 읽는 건가? 악리마티세? 마티세? 악리마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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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라마 그게 된 나 적당히 좋아하는 게 그게 된 나 적당히 다가가는 게 천혜원 닮았다고? 좀 닮았네 왕리마티세? 악리마티세? 왕리마티세? 좋은 밤 엄마가 오빠 잘생겼대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얼굴 가꿔보겠습니다 드라마라마 드라마라마 차트인한 거 누가 알려주긴 했는데 저희 직원분이 한 명이 알려주시긴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드라마라마 노래 진짜 좋죠 아직도 잘 좋은 것 같아요 메추리알? 메추리알 여기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안 보이네 여기 딱딱 여기 있는데 매출이야 여기도 매출이 있어요 수업 중인데 수업하러 가셔야죠 진짜 유튜브에 올라왔다고 없다고요? 맑겠다 유튜브 보다 보니까 주원이 그거 나오던데 그거 봤어요 블랙맘바로 뱀술? 뱀술? 아니요 뱀, 뱀으로 뭐야? 그거 저 뒤에서 노래 부르고 있고 제목이 뭐였지? 뱀, 뱀으로 모르겠어요 뱀술담?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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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뭔지 알아요? 뭔지 아시는 분이 있나 봐요? 어, 블랙맘바로 뱀술담기 맞나? 저거? 어, 어 저거 갑자기 뜬금없이 알고리즘이 저 그걸로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올렸다고 주호님 끝날 때가 엄청 빈데 그거? 이리 와, 이리 와 잠깐만, 어디지? 이리 와 얘기 좀 말았지? 뭐 거울을 하다가 갑자기 그만 할까요? 하는 거 웃기도 한데 한참 지난 얘기지만 야간 작업이 너무 좋았더라고요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진짜 좋았어요 거울 속에 그만 할까요? 요즘에 향수 안 씁니다 요즘에 향수 안 쓰고 바디로션 그 몸며베가 다 사간 바디로션 써요 음 잘가요 가시는 분들이 있네 지금도 바쁠 시간이긴 하지 이따가 4시여가지고 한국은 4시입니다 한국은 4시여서 4시여서 다른 멤버들은 어디에 있냐고요? 한 세 명 정도는 스케줄하고 있을 거예요 다 사간 고 Ichiro 퇴근하자고요? 짜릿하다고? 그냥 탕비실 가서 몰래 그게 본 zoom 아, 출근하셨구나 원래 세로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영상 통화 하는 것처럼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가로로 키웅 få 바꾸지 못합니다 폰케이스 이거 그냥 그거예요 정품, 아이폰 정품 그 쿠팡에서 저기 뭐야 C에리뉴? 거기서 살 수 있습니다 자석 이거 뒤에 이거 붙는 인강범죽하면서 보여줄게 지키리나이드 볼 예정 있냐고요? 네, 보고 싶어요 학과 사무실? 조교실인가요 혹시? 오늘 제 얼굴 재밌다고요? 너무 너무 눈도 너무 뭐가 없고 눈썹도 저 눈썹 수는 많죠? 여기 보세요 이게 여기 지금 눈썹이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이게 원래 눈썹도 여기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활동하면서 점점 뚝뚝뚝뚝 빠지잖아요 여기까지 갔어요 지금 원래 여기까지 있었는데 눈썹이 눈썹 저 수 되게 많거든요? 여기까지 여긴 여기까지 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가 살짝 흔적같이 조금 몇 가닥 안 남아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눈썹 탈색을 해서 그런가? 불도 너무 억울하게 생겼다고 불도 너무 억울하게 생겼다고 눈썹 돌아와 아니 여기 여기를 밀지는 않았어요 앞에는 앞에는 보고 싶쇼랑 시간 안 겹칠걸요? 안 겹치게 만들었어요 안 겹칠 거예요 아마 제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은 아마 안 겹칠 것만 알아주세요 GTA5 아직도 하냐고요? 그럼요 아직도 하죠 날아가는 오토바이 타고 날아난다닙니다 빨라서 날아간다는 게 아니라 진짜 오토바이가 하늘 날아가요 아마 저희... 아니야 이거는 아마 공지 뜨면 그때 그때 보세요 안에 보고 싶쇼가 시간 바뀌었어요 아마 한 시간 뒤로 한 시간 뒤로 나갔을 거예요 스파이더맨 트레일러? 스파이더맨 트레일러? 영화 앨범 스포해 달라고요? 그게 일단은 They say hindsight 20... 방금 음으로 부를 뻔했다 큰일 났다 They say hindsight 20 20 They say hindsight 20 20 이걸 일단 알고 계시면 거의 반응하는 거예요 입술 색이 너무 없는데 큰일 났는데 라우종 아직 안 봤어요 이제 악사살... 팔찌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건 어떤 문배배분이 선물해 주신 APC 앞에서의 발찌 내 눈이 개양 미국 앨범 또 나올 계획 없냐고요? 지금 계속... 제가 미국 앨범 나간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침착맨 님 영상 보냐... 아직은... 아, 그 짠 느낌 봤어요 그 의자 언박싱 하시는 거랑 하성... 하성... 저희 회사는 타 아티스트 분들 그 노래 다... 이 카페에는 다 나와서 셔누 형 어쩌고 몸배비에게 스포해줘? 이렇게 묻혀줘요 어, 우리 쪽을 Watch 미국 앨범은... 아, 그거 사짜 스포해 드릴게요 미국 앨범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좀 한국 앨범이랑 좀 많이 때까지 다릅니다 색이 좀 달라요 몬스타엑스의 다른 매력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또 앨범이 그 미국 저희 몬스타엑스 미국 앨범만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오늘 무슨 사이즈냐고요? 이건 내가 확인 안 해봤는데 한번 볼까요? 이런 것도 방법이 있지? 이걸 셀카로 돌려서 이렇게 하고 오늘은 M이네요 오늘 M이에요 M 오늘은 M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왠지 좀 짧더라 왠지 좀 짧아 짧고 왠지 걷은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원래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놀러려야 되는데 좀 놀러려야 되는데 왠지 조금 이렇게 좀 타이트하더라 지금 팔 걷은 거 보이시죠? 팔이 좀 짧아서 걷었어요 장담하는데 크진 않아요 장담하는데 크진 않습니다 또 이렇게 계속 다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3cm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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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